이번에는 한국이다 어디가세요? 한국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한양 3D팩토리 마케터 Y입니다 한국판 종이의 집 대박 흥행을 기원하며 지난번 오징어 게임 선물 세트에 이어서 종이의 집 선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모델링 파일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델링 파일을 찾을 수 없어서 직접 만들었는데 처음 해보는 모델링이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치곤 괜찮지 않나요? 제작팀에 부탁하고 싶었지만 너무 바빠 보여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3D 프린팅을 위해서 파일을 변환해 줍니다 변환한 파일을 프린팅해 주겠습니다 출력물은 후가공 후에 도색을 해줍니다 사실 도색도 처음 해봅니다 급하게 제작팀에게 속성으로 배웠습니다 본건 많아서 테이핑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에어브러쉬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부스로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피규어만으로는 허전해서 가면도 만들어 봤습니다 도색을 하면서 나 왜 잘하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지 못한 가면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제작팀이 슬쩍 해줬습니다 이제 완성된 피규어를 상자에 넣어주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선물 세트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